안녕하세요. 5월 25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을 최고로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그곳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에도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목적에 따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이나 다툼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고 순수하게 살 수 있을 것이며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되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일이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 생명의 피를 제사술처럼 따라 붙는다고 해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사람들 모였을 때 접어 게임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손가락 다섯 개를 하고 어떤 공통적인 거 말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접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개를 먼저 접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명이서 손가락을 대고 저라면 커트 단발 접어 그러면 딱 접는 거죠. 그러면 머리가 길거나 쇼컷인 사람은 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빨리 접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요. 마치 오늘 이 첫 1절의 말씀부터 읽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하는 사람 접어 사랑하며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는 사람 접어 친절과 동정을 베푸는 사람 접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얼마나 접을 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행위로서만 이것을 생각하고 접는다면은 그 행위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3절 말씀엔 더욱더 깊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까지 하라고 하고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라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 내가 내 자신으로서 막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그것은 이미 일이 되는 것이고 일이 되다 보면 목표가 발생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해보면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접어가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목표가 아니고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빌리뽀서의 말씀은 이 바울이 동유럽에 있는 최초의 예수 공동체를 바울이 이제 만든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는 그 로마 퇴역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전하고 다른 곳에 갔다가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뽀 이 교회 사람들이 엄청 핍박을 받는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빌리뽀 사람들을 위하여 바울이 편지를 쓴 이 말씀인데 고난을 당하고 있고 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빌리뽀 사람들에게 빌리뽀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들에게 바울이 그래도 너희들이 잘 지키고 있고 참 그곳에 감사한다며 서로 격려하면서 바울이 격려하고 권면하는 이러한 서신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격려하면서 이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빌리뽀서 2장에서는 특별하게 창세기하고 이사야 말씀을 갖고 와서 이들에게 좀 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실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는 아담이 만들어졌고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선악가래에 눈이 돌리면서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것을 먹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모든 특권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순종하셨다라는 말씀을 또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육신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이 모든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으로 바울은 이들에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확실히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으나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의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접업게임을 생각해 봤지만 우리가 이 접업게임에 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서로 격려를 할 수 있고 어느 때는 격려가 안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목적을 따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낮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에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또 오늘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따라서 본받아서 조금이나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통해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인정을 받았고 자유함을 얻었죠. 그래서 이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더 낮아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모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할 수 없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나도 이 중에 하나는 적을 수 있지 않을까 무언가 무슨 친절과 동정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할 수 있진 않을까 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허락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그 은혜를 그리고 우리의 존재에 대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한 개라도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은혜를 감사 얻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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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